어머, 엄마가 깜빡했다. 지금 바로 붙일게. 저기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이따 보자. 레슨비 60만원 고등어 9천원 삼겹살 만원 젤로 교재 3만원 핸드크림 2천원 핸드크림은 괜히 삼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월세 주유비는 10만원 보험료도 나갔네 보험은 하나 줄일까 우리 엄마도 이랬을까 우리 엄마도 이랬을까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 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방법 우리 엄마도 이랬을까 혼자 말 못하고 울고 웃었을까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 나를 모두 잊고 살아가는 한 번 엄마도 이랬을까 네, 나 지금 안 바빠 괜찮아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아니, 아무 일도 없다고 아, 그냥 생각나서 알겠어, 엄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우리 엄마도 이랬을까 우리 엄마도 이랬겠지 밤에 혼자 계속 울고 울었겠지 누가 알려준 적도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 엄마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 엄마란 이름으로 ... ... ... warp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